2022년 6월 16일, 저는 오늘 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5. 10. 1심 선고공판, 그 이후 취재진 앞에 선 유족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6. 두려움에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공포감을 주다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년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 하여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7. 자신을 피해하는 누구라도 자신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욕심과 반사회적인 성향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사법기관이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8. 또한 저희 딸은 여러 번의 신면보호 요청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가해자에게 처참히 살아당해왔습니다. 9.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0. 죽고 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10. 우리나라에 이런 가해자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하는 겁니까? 10. 이것이 국민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을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11. 더 이상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피해자와 가족을 능멸하는 가해자는 모든 피해자와 가족, 유가족이 지켜볼 것입니다. 11.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1. 자신의 가족, 자신의 딸을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 11.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남기며 유기징역이라는 형량을 부여합니다. 11.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1. 김완사건 8. 그 사건 그 이후 편입니다. 11. 첫 번째 판결 11.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살인마들 11. 여러분은 이 두 얼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11.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김병찬 11.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쫓아가 어머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안에서 살인을 져준 조현진 11. 이들의 1심 판결이 끝이 났습니다. 11. 어머니는 왜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11. 모르겠어요. 11.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11.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11. 아니야? 11. 조현진 12. 2022년 1월 22일 오후 9시 12.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서 12. 피해자 여성을 살해합니다. 교제 중이었다. 이별 통보를 당하자 12. 1월 12일 흉기를 직접 구입해 12. 그 원룸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12. 그런데 그냥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2. 그 원룸 안엔 어머니도 함께 계셨죠. 12. 자신이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 여성을 데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던 조현진. 12. 잠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잠깐 나와 물을 마시며 어머니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던 조현진입니다. 12. 하지만 상황은 갑자기 바뀌게 되죠. 13.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 조현진. 그 뒤엔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4.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살려줘. 14. 문을 열라고 두들겨도 나오지 않았던 조현진. 14. 그렇게 자신의 모든 공격이 끝나자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밀치며 자신의 집 범행 현장에서 1km 떨어진 원룸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14. 극악무도한 범죄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모두 다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14. 앞서 보신 영상처럼 웃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대답조차도 이상하게 하고 있던 조현진. 14. 분명히 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1월 19일 그의 신의상이 공개되었습니다. 14. 1월 21일 조현진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14. 그리고 얼마 전 1심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4.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 무기징역을 달라. 즉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14. 또 나중에 나와서 혹시라도 사고를 칠까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0년을 청구하게 됩니다. 14.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14. 무기징역을 줄 수 없다. 14. 1심 징역 23년. 14.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며 보호관찰 5년만을 명령합니다. 14.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4. 법원이 판단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이유는 재범위험성이 낮다라고 본 것입니다. 14. 분명 검찰도 경찰도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띄고 있는 조현진이 위험하다고까지 얘기했는데 14. 이상할 정도로 재판부는 재범위험성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14. 이 판결에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15. 판결문 내용을 그렇게 읽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이별 통보를 수긍한 듯 짐을 찾으러 간다며 흉기를 구입해 옷에 숨긴 채 들어가 수차례 휘둘렀다. 16.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고 16.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17.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17.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아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8.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사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 나이와 함께 양형을 고려한다. 18. 그렇습니다. 짓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과거에 있던 불안, 가정사, 이런 내용으로 결국 그는 23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23년 뒤에 그는 세상에 나옵니다. 18. 유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제일 가장 예쁜 딸은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다. 21. 그날 내가 어떻게 했으면 딸이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수없이도 하고 있다. 21. 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도움도 주지 못했다. 21.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이 생각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22. 억울한 판결이 되지 않도록 꼭 사형을 선고해달라. 22. 하지만 재판부는 이 말까지도 무시했습니다. 22. 이상합니다. 왜 형량이 이렇게 낮게 나왔던 걸까요? 23. 무기징역, 분명히 한 행동은 끔찍했습니다. 23. 무기징역을 줘도 과거의 걸 비춰봐도 충분하다고 보여줬지만 24. 재판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24.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 대한민국 법원은 형식적으로 나이, 가정환경이란 걸 항상 넣어 참작시킵니다. 25. 이유를 교화 목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25. 궁금합니다. 26. 잔혹한 범죄 행위에 왜 초범이라는 게 꼭 중요할까요? 27. 또 하나, 피해 회복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27. 그런데 정서적,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러서 28. 결국 이렇게 된 것 뿐이다 해서 감형을 한다는 건 28. 피해자 혹은 유족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29. 그냥 조현진이 하고 싶은 이야기, 조현진의 변명만 모두 들어준 판결인 것이죠. 29.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30. 항소심이 들어가자 조현진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30. 화내지 마십시오. 저도 욕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30. 이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가 주장하고 있는 건 바로 우발적 살인입니다. 31. 자기가 흉기까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 놓고 31. 자기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죠. 31. 왜냐하면 1심 판결 자체가 형량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31. 더 낮게 감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31.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31. 장기 깊은 곳까지 흉기가 들어가 사망한 것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살해됐는지 이걸 추론할 필요가 있다. 31.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조현진 때문에 이 범행의 잔혹성이 정말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32. 이게 확인이 안되면 우발적 범행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2. 어머니 앞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잔혹성이 매우 큽니다. 33. 피해자는 딸이지만 이를 지켜봤던 어머니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 해서 34. 당시 어머니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34. 유족과 조심스럽게 접촉해 유족의 상황을 당시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과 심정을 법정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34. 어머니는 그날의 고통을 법정에서 다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34. 조현진은 지금 자신의 형량을 더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4. 1심 재판부의 말대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자신은 23년, 그 이상은 더 나올 수 없을 것. 35. 헌데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면 분명 달라질 거니까. 35. 그가 나중에 출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36. 정말 어떠한 범죄도 다시 저지되지 않을까요? 36.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36. 그 판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37. 만약 조현진이 세상에 다시 나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37. 1심 판사님들은 만약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책임을 지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37.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신병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35세 전 남친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37. 그 이름은 피의자 김병찬. 38. 사귀다가 헤어지고 난 뒤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따라다니며 죽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38. 2020년부터는 약 10여 차례 집에 무단 침입까지 했었죠. 39. 헤어졌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폭력을 가하고 목을 조르고 칼을 들고 협박했던 일들이 많았죠. 39. 2021년 6월 26일 이후 총 5차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피해자가 하게 됩니다. 39. 2021년 11월 7일 대한민국 공권력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 하나, 스토킹을 하던 김병찬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합니다. 39. 피해자는 이 스마트워치를 신의 시계라고 불러취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39. 피해자는 그때 당시에도 계속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시보호소, 친구 집 등을 왔다 갔다 하며 머물다, 11월 9일 바로 그날,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잠깐 들렸다 눈앞에서 김병찬을 마주하게 됩니다. 39. 김경찬은 11월 7일, 자신을 신고했던 그날로부터 인터넷으로 이런 걸 검색합니다. 39. 어떻게 죽일지, 어떤 도구를 쓸지 모두 검색을 해 준비를 하죠. 40. 18일,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흉기까지 미리 구입해 준비합니다. 40. 그리고 사건 당일, 오전 11시 29분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누르게 됩니다. 40. 하지만 경찰은 추적을 실패했지요. 주거지가 아닌 다른 쪽, 명동에 도착하며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40. 결국 11시 33분, 재차 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그 뒤에 도착한 경찰의 눈앞에 피해자는 끔찍하게 사망한 상태였죠. 41. 11월 24일, 신상공개가 결정됐던 86년생 김병찬. 그는 검찰에 송치되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심, 무기징역을 구형, 무기징역을 달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청구합니다. 어떤 사건과 매우 참 비슷하네요. 2022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런 선고를 내립니다. 1심, 35년형.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15년형. 사건의 경중은 없습니다. 김병찬은 받았고, 조현진은 왜 안 받았던 걸까요? 김병찬은 어떤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한 전 여자친구를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32살 무고한 피해자는 한때 연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보복 목적인 건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이런 보복 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의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헤어나오기 힘든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스스로가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 역시 매우 컸을 것이다.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진술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김병찬,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흉기도 샀고, 살해 방법도 검색했고, 또 하나, 도망쳐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치명적 부위를 계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떨어졌던 흉기도 다시 주워 찔렀습니다. 이 정도만 보게 되면, 그는 무기징용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또 이 말을 갖다 붙입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성향도 뚜옇하지 않아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범행 성향, 즉 살인과 관련된 걸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결국 무기를 줄 수 없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사건 이전엔 정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을까요?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해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신고를 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지조차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김병찬은 처벌 전력이 좀 있습니다. 과거, 소년보호송치처분, 바로 절도죄 1회, 전자금융위법 위반, 벌금 200만원, 또, 별도의 죄로 받은 벌금 70만원, 이런 전력이 존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라는 말로 합니다. 절도는 처벌이 아닐까? 전력이 아닌 걸까? 정말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조현진과 김병찬, 둘 다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겉으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병찬, 하지만 징역 35년, 겉으로도 속으로도 절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로 조현진은 기격 23년형, 한 명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한 명은 기각. 왜 그런 걸까요?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김병찬도 35년 뒤엔 출소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두 번째 섹션, 엽기적이고 끔찍한 살인행각, 서울 막대기 살인사건.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도 직접 유족분들과 연락을 해 이 방송을 촬영한 적이 있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간략히 그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면, 2021년 12월 30일, 피해자 26세 고재형씨는 가해져였던 스포츠센터 사장 40세 한씨와 다른 직원 두 명과 연말 회식을 시작합니다. 11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그 이후 술에 많이 취했던 피해자.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한씨는 갑작스럽게 112에 자신의 누나가 남성에게 맡고 있다라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죠. 경찰에 출동하자, 내가 언제 누나라고 그랬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 싸운 것뿐이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CCTV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도 거부를 하고, 자신이 직접 가서 신고할 테니 돌아가라. 라는 말만 하죠. 그리고 그때 경찰은 기절해 있던 고씨를 발견합니다. 하의와 속옷도 모두 벗겨진 상태였지만, 이에 대한씨가 이 사건과는 무관한 직원일 뿐이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머리를 만지니어 침간한 척까지 했었죠. 우선 맥박으로 살아있는 걸 확인한 경찰은 패딩만 덮어주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후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유아허들, 바로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삽입을 지킵니다. 그리고 간과 심장이 관통할 때까지 넣게 되죠. 실제 최종 사인은 심장 파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끔찍한 엽기적인 살인을 저질렀죠. 그 다음 날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7시간 지나 오전 9시. 다시 한번 신고를 한 한 씨는 고씨가 의식이 없다, 호흡이 없다라는 신고를 합니다. 처음엔 몸에 상은 있어 폭행치상가라고 판단했지만, 나중엔 막대기가 범행 도구인 걸 알고 살인죄로 변경했죠. 아마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뒤에 한 씨는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한 씨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첫째, 나의 범행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경찰이다. 즉, 자신의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시키는 재판 전략을 세웁니다. 경찰의 초동 조치에 미흡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 자기가 신고한 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출동이 늦었다는 것. 이런 내용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술에 취했고, 금연 보조제의 부작용 때문에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6월 16일 오늘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1심 선고가 있었죠. 한 씨, 징역 25년형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에 3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동시에 변태가 와서 때린다는 말도 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폭력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심신미약은 아니란 뜻입니다.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다.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25년형을 선고합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25년형이냐? 매우 끔찍하고 엽기적이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나왔을 때도, 그는 과거부터 폭력적인 행위를 자주 저지른 상습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한 가지를 걸고 넘어갑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9에 직접 신고를 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다. 감형 사유입니다. 궁금합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9에 직접 신고 전화를 해 자신이 막대기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그냥 뭔가 다퉜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죠. 헌데, 재판부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있었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한 씨는 자신이 있었던 도구를 숨기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신고를 냈으니 정상참작이 된다는 것.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빼박 증거가 있으니 인정을 했죠. 하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을 계속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에도 유리한 정상이라며 재판부는 형량을 낮게 했죠. 여러분은 이 사건의 25년형이 맞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엄벌 탄원서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섹션, 감형. 고, 이예람 중사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실한 부사관이었던 이예람 중사. 2021년 3월 2일, 선임으로부터 회식 자리에 참석 지시를 받고 막상 도착한 곳은 선임이었던 노모 상사의 진, 개업 축하 자리였죠. 회식이 끝난 저녁 11시경, 후임 부사관 운전 차량 뒷좌석에서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 추행을 나가게 됩니다. 수차례 거부의사를 얘기했지만 추행시간은 무려 20여 분. 부대에 도착해 신고를 하게 되죠. 장모 중사는 숙소까지 집요하게 따라와 신고하려면 한번 해봐라. 난 죽어버릴 거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아버지도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는 이상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노모 상사, 또 노모 주님까지도 입막음을 지도합니다.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도 압박이 가해지죠. 이후 이예람 중사에 대한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민간 병원에서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5월 18일 전속을 명받고 이용했지만 압박은 더더욱 커집니다. 결국 남자친구의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관사에서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2월 17일 1심 장모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보복협박 혐의형이 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1심의 형량 징역 9년이었습니다. 군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징역 9년형이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형 15년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형량을 또 깎았습니다. 징역 7년형입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절규가를 빠져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최후의 고동범을 해서 이렇게 덴뜨려 놓는 말이야! 어머니는 오열하다 끝내 실신했습니다. 이상합니다. 9년 선고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했고 그 군원에 대해서도 2년을 또 깎아준 겁니다. 뭐 때문에 깎아준 걸까요? 사실 이 재판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악의 고지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협박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린 모두 군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사로서 나쁜 짓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이런 말을 합니다. 신고할테면 해봐. 나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게 사과와의 표현이라고 들리시나요? 아니면 협박 혹은 보복행위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법에선 이렇게 판단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없다. 즉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신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너가 문제가 생기게 하겠다. 일심에서도 그게 없다라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그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무죄라는 것이죠.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라는 말이 사과인 거냐 협박인 거냐 이걸 군에서는 바로 사과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해가 가는 부분인 걸까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이상한 짓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 그리고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들 계속해서 피해자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극단적 암시를 포함한 사과와 문자 그것을 해악의 고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해악을 했는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죠. 참 이상합니다. 군 재판인데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합니다. 바로 계급 위아래에 있는 상하관계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을 싹 무시한 채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 사과처럼 보여 보복 협박으로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1심에서 형량이 9년형이 나왔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협박과 보복이 인정되지 않아 낮게 나왔습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였죠.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1심과 그리고 항소심은 둘 다 협박과 보복은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형량을 2년이나 내린 걸까요? 감형사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군 재판부의 말입니다.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 장씨에게만 몰 수 없다. 그건 너무 가혹한 거다. 상급자들이 합의를 종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피고인 장씨에게만 이걸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회적 집단, 군이라는 집단이어서 그 구조적 문제도 있었고 위에서도 종용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에게만 물은 건 너무 가혹하다라는 이상한 판결입니다. 말이 앞뒤가 다르죠. 협박과 보복에 대해서는 이 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감형을 할 땐 이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희는 군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군사재판에선 사형선고가 가능하죠. 바로 총기난사 사건 관련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사건들은 이상할 정도로 형량이 났습니다. 살인과 관련돼서도 민간 법원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낮은 형량 그리고 매우 많이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그 군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또 하나, 특히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해선 대부분이 무죄로 끝나거나 집유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어째서 군 재판에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예전에 있었던 설례이기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그 설례를 고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걸까요? 군사재판이 고등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었죠. 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이런 말합니다. 자신들의 판결, 자신의 아이에 대한 판결이 일부러 하는 보복행유의 판결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죠.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구미 3세, 석씨의 미스터리 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키메라증이라는 말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룸에서 아이가 방치된 채 사망한 게 발견됩니다. 아이에 대해서 유전자 감식을 해본 결과 엄마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것 엄마와 자매에 관련된 DNA가 나오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실제로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사망한 아이의 엄마는 외할머니였던 석씨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석씨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처럼 커왔다는 것 그러면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문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한 행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물어 1심과 항소심까지 재판이 징됐습니다. 결과는 유죄였죠. 많은 분들이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사라진 아이가 살해를 당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으며 또 하나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했다 증거 없으므로 만약 무죄가 판결이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사건은 영영 해낼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할 수 없게 되죠. 아직도 수사라고 찾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었지만 분명 아이가 바꿔치기 된 건 변함없는 진실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건 분명 석씨가 맞다. 해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던 1심과 항소심이었죠.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씨가 바꿨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석씨의 딸인 거 맞다. 그런데 석씨가 그걸 바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와라. 다른 쪽의 이야기입니다. 석씨가 아니라 누구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꾼 장소가 거기가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던진 겁니다. 바로 대법원의 서류심 판단인 것이죠. 해서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파기 완성을 시켜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검사는 진짜로 이 부분을 석씨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만약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할 겁니다. 미성년자 약치유인죄 무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많은 의견들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재판부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말 석씨가 한 게 맞는 거냐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분명 석씨가 낳은 아이, 사라진 아이가 있고 두 아이가 바뀌었다면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석씨 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유도 너무 뻔한 것이다라는 문제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의 생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사건,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권재찬, 6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이석준, 6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마약왕, 마왕 박왕렬. 박왕렬은 필리핀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받았죠. 진약형, 최대 60년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부는 박왕렬을 데리고 오기 위해 법무부는 아직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뒷량이 가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건 방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도 그 사건 그 이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1년 평균 살인사건 300건, 대한민국입니다. 5년 통계치입니다. 1년 평균 대한민국 살인미수사건 800건 살인과 살인미수로 합치면 1년 평균 1,100건 하루에 3명꼴이거든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살인사건이 자꾸 많아지고 강력범죄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청은 살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 사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의 결정을 내렸죠. 검찰청은요. 그런데 검찰청이 내리면 뭐합니까?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안 내리는데. 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여야 그죠?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여야 음... 사형선고를 할까요? 유족분들이 맨날 하시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무기징역이고 어떤 게 사형이냐? 오늘 이 방송 내용을 준비하면서 군 재판과 관련된 것도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조현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케이스예요. 정말 위험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조현진은 왜 기각이 났을까요? 성량도 낮았고 왜 전자장치 부착명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병찬은 또 해요. 지금 이 뒤에 권재천과 이석준에 대한 것도 위에 앞선 내용들하고 비슷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뭔가 통일성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우 잔인한 범죄예요. 보복범죄잖아요. 보복살인이라는 건 정말 잔인한 건데 피해자를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유족들도 지켜주지 못해요. 유족을 지켜주지 않는 판결?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하는 건데 니네가 뭔데 감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경 사유라는 걸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인정하겠어. 어느 정도.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쉽게 예를 들어서 자수했다.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뭐 했다. 뭐 그런 걸로 어느 정도 그래요. 수사에 협조했던 거니까. 공판 길게 안 끈 거니까. 알겠어요. 근데 초범인 게 초범? 초범으로 봐줄 수 있는 것도 사건이 정해져야지. 살인을 초범이라고 봐주는 게 말이냐고. 어떻게 살인이 초범이라고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감형을 내주는 것들을 보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거 네가 어떻게 하세요? 뭐 니미 신이세요 혹시? 아니 걔가 반성을 진짜로 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반성 진짜 했으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어야지. 유족. 유족이 받아주지 않는 반성이 도대체 무슨 반성일까? 탈사의 능력? 어우 전지전능한 능력 맞죠? 굉장히 신성한 직업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잖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맞아요. 엄청난 자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형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법을 관장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들이 많는데 적어도 그걸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난 그건 진짜로. 또 하나 성향? 가정사? 중요하죠. 근데 가정사가 나빠서 살인사건에서 그걸 참작을 해준다라는 문제는 전 진짜 그래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래. 아니 가정환경 안 좋아도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누가 살인 저질러. 뭔 놈의 이유를 그렇게 다 붙이는 거야. 그럼 나도 있겠다. 나도 되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힘들어서 병원 다니고 그랬거든. 우울증 약 먹고. 그럼 그것도 참작해 줄 거야? 내가 사고 치면? 아니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참작의 사유가 되어야 된다는 게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서라는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피고인을 챙겨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착잡해요. 솔직히 이런 판결 나올 때마다 유족분들하고 통화하기도 무서워요. 제가 잘못했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어떤 전문가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두 명을 죽여야 무기를 주나 보다. 한 명 죽인 걸로는 무기를 주지 않는구나. 한 명을 아무리 잔인하게 죽여도 무기인형을 잘 안 주려고 하는구나. 요즘 판결은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빨리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도 인정해요. 사법적인 형벌을 굉장히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많이 들었죠. 그쵸? 뭔 잘못되면 다 사용! 이런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고나가 잘못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사용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다 이해하는데 저는 그건 있어요. 사용이 힘들면 가석방도 아예 그냥 안 되는 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사용을 안 시킬 거면. 넌 뭔 짓을 해도 못 나가 이 새끼야라는 걸 알려줘야지. 무기징역.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법 쪽 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기징역 형량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무기징역 형량에 대한 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겪는 일이 아니니까. 당사자는 좀 센 건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보이냐면 나중에 출소하니까. 그 무기징역이란 말이 정말 강한 말이거든. 너 못 나가 이 새끼야 라는 말이잖아. 넌 형량에서 제한선이 없어 이 새끼야. 근데 자꾸 우리들한테 가석방에 대한 느낌이 오니까 그러니까 검사님들도 항상 무기징역을 주려고 하면서 무기징역 구형하면서 뭘 갖다 붙이죠? 나중에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자장치 부착명력 청구 계속 하는 거야. 걔가 절대 가석방이 안 되는 무기징역이면 그 전자장치 부착명력이 청구할 필요도 없어요. 걔는 절대 못 나오니까 세상 밖으로. 뭐하러 그걸 청구해? 할 필요도 없지. 요즘에 약간 그렇게 됐다고요. 진짜 무서운 형벌인데 사람들한테 형벌이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다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바꿔야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드려도 될까요? 인권 중요하지. 알겠어. 우리나라 무기수들 출소하면 누군지 얘기 안 해주잖아. 무기수가 출소되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나중에 법무부인가에서 발표를 해요. 출소를 누구누구 했는데 무기수 몇 명 이렇게 발표해요. 걔네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 죄명도 안 나오고 그냥 풀어줘요. 무기수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때문에 무기인데 풀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 제가 근데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릴게요. 내가 지금 댓글에 미리 달릴까 봐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데 제발 정치적인 걸로 드리븐치지 마세요. 그건 맞아요. 어떤 정권이 잡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쪽으로 크게 있으니까 어떤 정권이 잡냐에 따라서 무기수들을 풀어주는 정권이 있고 무기수들을 절대 안 풀어주는 정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집권하면 무기수 못 나가요. 무기수를 한 번도 안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집권하면 열몇 명씩 무기수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출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범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야. 내가 다 알겠는데 걔네 왜 나가냐고. 나가는 건 왠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인권이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요? 아니지. 아니지. 걔는 가석방을 받았잖아. 원래 형량을 덜 받았잖아. 특혜잖아. 그러니까 무슨 형량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은 정도는 공개는 해야지. 얘가 살인을 저질러서 그런 건지. 그 타당한 이윤을 설명하고 사회에다 방생을 해야 될 거냐. 방생을 할 거면 얘 엄청나게 교화시켰어요. 뭐 이렇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화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해라도 시키고 내보내주던 거야. 그냥 지를 맘대로 자 나가세요 하고 내보내버리고 이거 뭐 얘기를 안 해주고 이게 뭐냐고.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 또 하나. 피해자들은? 그 무기수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인권이 없는 거야? 이게 아예? 난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이나 나한테 죄짓는 애가 무기징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새끼가 나도 모르는 사람 밖에 나온 거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알려주던가. 제가 사실 이걸 내가 시도를 해봤어요. 시도 안 해본 게 아니야. 무기수가 풀렸잖아.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떤 죄를 줬던 무기수가 풀려난 걸까? 그 안에 살인사건이 있지 않을까? 있겠지? 무기수가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알아봤어요.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줘요. 공개가 안 돼. 이거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분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공개가 안 돼서. 알려지지가 않아. 그냥 몇 명이라고만 공개가 돼요.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이 시기야. 난 모르겠어 이거. 지금도. 되게 답답한데 저는 그 생각입니다. 내보내실 거면 무기수가 빨리 나오는 거니까 특혜잖아요. 빨리 내보내주는 거니까 인권? 미리 나가는 건데 인권은 나중에 챙겨줘. 내보내기 전에 너 너의 심상은 까지 않을게. 대신에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어떤 건데 가석방이 된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얘기할 건데 너 이거 알려지는 거 싫으면 넌 가석방 안 해도 됨. 그 사람이 사인하게 하면 되지. 어 나 가석방 할 테니까 알리십시오. 이러고 나오면 되죠. 나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 이거 완전 소시민적인 생각이죠. 뭐 뭐 하시려 관장하시는 분들이라 더 깊게 생각하실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잘못 내보내다가 선량한 피해자들 또 생겨요. 그런 일들 있었잖아. 감형시키고 풀어주고 했다가 일 터지고 강윤성 봐. 전자발찌 풀고 사람 둘이나 또 죽이고 안 풀어줬으면 가석방 안 시켰으면 강윤성 안 그랬을 거 아니야. 물론 뭐 향기 채우고 나와서 그릴 수도 있게 하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뒷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실 것 같긴 한데 많은 유족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그 마음 저도 같이 갖고 있고 많이 그럴 거예요. 다들 저도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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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